4월 18일 월요일 뉴스 단어장 시작합니다. 날씨가 풀리면서 자란이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 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. 야, 너 운전 조심해. 요새 자란이들 많은 거 알지? 자란이는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친 말입니다. 자전거가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고라니에 빗대서 한 말인데요. 언제 어디서 자전거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이기도 합니다. 이 때문에 이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란이들에게 도로교통안전법을 제대로 준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뉴스 단어장 마칩니다. 뉴스 단어장 마칩니다. 뉴스 단어장 마칩니다. 뉴스 단어장 마칩니다.